날씨도 좀 춥고 좀 움츠리고 있었더니 몸에 좀 기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입맛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 미나리 잎으로 제가 오늘 만들어드리는 미나리 초장무침을 꼭 잡수셔야 됩니다. 요게 바로 기력을 일으키는 메뉴거든요. 그러면 이 미나리를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요렇게 준비를 해 왔어요. 네. 제가 세척법부터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. 네. 미나리 세척을 하실 때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다 줄기와 잎을 가지고 이제 세척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오늘은 요리할 게 두 가지니까 아예 나눕니다. 이렇게. 아 미리 반으로 잘라서. 네. 나눠요. 나눠서 요 잎 쪽은 이따가 초장무침 제가 할 거고요. 네. 할 거고 요 줄기 쪽만 먼저 이제 요리를 합니다. 할 건데. 네. 이게 줄기 쪽을 씻을 때는요. 소금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요게 마디마디에 이제 잎이 나가는 그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는 미나리를 굉장히 수경재배로 굉장히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슨 뭐 거머리가 있다 이물질이다 이런 건 없거든요. 그래도 요렇게 소금을 물에다가 흔들어서 건진 다음에 소금물에다가 요 미나리를 살짝 헹궈야 이 미나리가 굉장히 신선하고 미나리를 드실 때도 아작아작 그 소리가 아주 잘 나도록 그렇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꼭 소금물에 헹궈서 준비를 하시고요. 네. 이제 공 감독을 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